2023 강서구 청렴 캠페인이 지난 31일 강서구청 앞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서지부와 함께한 이번 공동 캠페인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승진이나 전부 명절의 선물 근절과 학연,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 타파, 회식은 일주일 전 고지, 1차 마무리 9시 전 종료를 의미하는, 회식은 119 등의 내용으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강서구는 청렴하고 정직하게 강요 말고 서로 실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청정강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